밥을 어디서 먹어야 할까요 아 다시 만났네요 어디 갔다 오셨대요 모스치노 헬로우 뭐 어떤거를 좋아하십니까 네 뭔가 조공의 느낌이잖아요 저는 그냥 고기 좋아합니다 고기 어 힐 워즈 나트 니 어 됐어 페이커니 어게 딴 데 가봐야 좋은 사람 없어요 그냥 자랑 넓지 다 아프죠 짜야 헐 에이야 양잡기 안 되고 있는군요 망했어 톡 원 로 톡 카운터 원 투 원 투 빠밤 빰 매크로야 안 되는구나 짠발 아니 그거 흘려 괴물이다 괴물 음 청소년 수련원 쪽에 있는 오리고기요 아 거기 먹거리 골목 말씀하시는 거 맞죠 로 하 투 빰 빰 빰 빰 빰 캐아 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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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밟고 안되네 맥크 발목 맥크 안나갔네? 굿바이 음 알겠습니다 원투 딱 딱 안나가는군요 원투 원투 샤프 카운터 나이스 탑타 나이스 좋아요 밤밤 밟고 호밍 안되네 아니야 뭐하니 포 꽝 실패 죽었네요 왓 매크로 누들 음 알겠습니다 나이스 잘 노렸죠 행신 로하 투 밟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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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 돌 나이스 잘 노렸죠 안되네 밟 하단 매크로 안되네 매크 매크로야 플래싱 원투로 마무리 음 좋았다 아니군요 하단이 죄송합니다 레이징 스톰 다행이죠 원투 로우 원투 빰 톡톡 로하 톡 빰 원 웬어퍼 안되네 원 웬어퍼 왜 안되지 아 나이스 안통하네요 아니야 거기서 왜 앉았지 바보야 죽고 죽고 매크로 요요 It's nice to see you 스트리밍 again today 음 Nice to meet you 투 에이 에이 왓스업 아니야 로하이 써야지 바보야 으으 바보잖아 완전 다행이죠 잘 흘렸다 히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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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isons 압폴야 Kiss soldiers 플래싱 확정 샤프 슈 살찐 집중 ун jac 마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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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BI 콕 사 윌 정답이죠 샤프 카운터 좋았어 파파 벽광 예아아아아아 밟고 맥크 2타 이후에 굿바이 끼이 끼 끼 끼 끼 좋았다 톡톡톡 카운터 아아 보람차져 일할때마다 사랑하는 재미가 쏠쏠 크래에 굿바이 흠 좋았죠 이거 게임 아닙니다 유사 게임이에요 흠 빤빤빤빤빤빤빤빤빤빤 백댁시 어퍼 실패했구요 왼어퍼 원 차스 반대죠 2캔 아프네요 호밍기 이런 헐 중단이었군요 꺄글레 품께 양잡기 에이앙 슈 양잡 아니야 양잡 푸는게 늦었어 호밍기 안되구요 번개차기 좋았죠 격투 잘 시켰습니다마는 컴보가 안되는 각도 퍼스리가 확정 로 아니야 다행이죠 로하 투 밤 툭 로하 투 슈 돌 안되죠 나이스 차스카이 앉을 줄 알았어요 나이스 기계지는 뚝한 하고도 3분의 1 정도 차있네요 나이스 으아 좋아요 이럴때 기분이 좋거든요 아주 좋거든요 밟고 아니야 삔 히스 분은 이럴때 기분이 좋으시겠다 그쵸 저거 2타로 왜 못 막았지 바본가 아니야 아 뭐하는거죠 매크로야는 도대체 뭘 하고싶은거죠 양잡기 나이스 띔 로하 투 로하 투 매크로야 굿바이 방금 게임 칠뻔했죠 아쉬울뻔했습니다마는 잘 버텼는데 카운터 격광 그냥 톡 원 외너퍼 빠밤 이럽션 이타 이런 카운터일거네요 빰 밀켄 톡 안되네 게임 사망 각 떴나요 에이 이건 죽으면 너무하잖아 죽고 나이스 나이스 포로하 안되네 포플 망했어요 추가였나요 어 죽기 직전 이 캠 빰빰 이 캠 어? 저거 못피하네 죽고 맵을 바꾸고 싶으셨던걸까요 오오 키스 진짜 빡빡하고 어려워요 왜그렇지 압박을 너무 많이 안하네 내가 하지만 압박 위기를 15년 멈출 순 없습니다 원잽 외너퍼 원투 헌팅 나이스 완전 그래 오케이 계획대로 되고 있어 아니 그걸 어떻게 열렸죠 이 게임에서 매크로하면 절대 죽지 않아 카운터 툭 매크 발목 툭 굿바이 오케이 계획대로 되고 있어 원투 이런 로하 툭 빰빰 로하 슈돌 오케이 계획대로 되고 있어 쎄 와 축하드려요 제호 흰 원님 와 대박 그바이 짝짝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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이 주작 어서세요 흰 원님 핫 호! 하! 나이스! 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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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어, 여기였나? 아니야! 잘못 잼! 원투, 원투, 안되네. 아니야! 망했어! 이야! 뭐? 벽돌리기 실화임? 저걸 다 때린다고? 또 카운터! 레이지 온! 이 캔! 정면벽광? 왜 줘? 이 캔! 빠밤! 캬! 빠밤! 빠밤! 굿바이! 음, 계획대로 되고 있어! 오케이! 축하드립니다, 희노님! 음, WKK7577님 어서오세요! 굿바이! 가슴!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오신김에 팔로우 버티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발목! 이런... 가슴카이! 벽에 닿으면은 끝날 피가 아니겠구나? 낮은 잡고왕 닿더라도 로하2 매크로야 거기선 매크로야 그바이 아 게임 참 재밌어요 퍼3가 확정이죠 푸시인 카운터 10프레임이랑 동시 힙템입니다 개기시면 절대 안되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아프게 맞게 되거든요 그바이 모든게 다 계획대로 되고있어 로하 빰 차쓰카 왠어퍼 원투 크랩 빰 캬 노. 조바 잘했다 그런식으로 도발하면 안됩니다 이 못난이 화랑아 너는 잘났는데 내가 못났구나 크으으응 이거 완전 팩트 아닙니까 신경팔로우를 얻었습니다. WUKK7577님 팔로우 고맙습니다. 팔로우 땡큐우. 음... 나이스 카운터! 어우 다행이죠. 콤보 놓칠 뻔. 버튼에서 손 힘이 끌었지 뭐예요. 나이스 카운터! 미들, 로우, 하이, 꽝! 안되네. 원투. 아니야. 로우, 하, 투, 슈! 소홀 쓰다가 사망! 어? 다행이에요. 아니야. 맥센셋 게임하는거 보면 저분 철권도 하고싶지. 음... 질겟노. 저 빠겟노요 의외로. 나이스 왼플라! 굴러서 일어나시면 혼나요. 앉아! 굿바이. 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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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제가 상대하고 계시는 분이 전원팩쇼님 이신가요 혹시? 샤프. 원잭. 샤프. 톡톡톡톡! 톡! 아니야. 그거 아니야. 아니 저씨 카 중단 훌륭하시죠 로하 투 밤 앉아 앉지 않죠 왜죠 이런 저게 게임이가 그러게요 저도 궁금하네요 게임 아닙니다 여러분 모르셨나요 게임 아닙니다 굿바이 에어레이드를 매크로야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에어레이드를 매크로 아니요 그건거 아닙니다 저 초스카이 매크로 돌리고 있는건데 실제로 매크로 프로그램 같은거 사용하고 있지않고요 송크로이네요 송크로 샤프 카운터 나이스 이런 너무 욕심났다 콤보 욕심뭐 딴손 안되는구나 샤프 슈 돌 원 투 나이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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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끝내 나 요 굿바이 싸다고 딜케 안되나 싸다고가 뭐죠 저거 카운터 유무는 어떻게 알아요 어 진짜 이거는 제가 맨날 들을때마다 하는 말이지만 하다보면 됩니다 거짓말이라고 맨날 말을 하지만은 그 사이드키 카운터를 한 백만번 는 너무 과했나 한 십만번 정도는 카운터를 내시다보면은 사이드키 카운터가 구분되십니다 음 이분 매크로임 초승 매크로임 내가 꿈에서 봄 아무튼 봄 아닙니다 그게 카운터 맞았을 때 느낌이 좀 달라요 그렇게 밖에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로하 캡파스 좋아요 꽝 꽝 꽝 꽝 로하 투 팜 카운터 이렇게요 궁디팡팡 사이드키 카운터 구분하실 수 있으면은 화랑 성능 자체가 말도 안되게 강력해져요 여러분들도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샤프 아니군 아하 죄송합니다 꽝 스탠드업 다이 느낌이 다르다는거 보니까 스틱에 진동 오시는데 그런건 아니에요 하 스탠드업 다이 리투겐 아니군요 미깡발 이야 흠 아깝다 카운터였죠 두번다 카운터 하지만 슈돌이 헛치고 기상어 퍼맞고 딜링 싸움 힘들어지고 레이징 스톰엄 떡을 랩 뿜게 로하 투 빠밤 오른잡기 안되는군요 소맹기 캑스포스 좋아요 쌉! 죄송합니다. 음... 까박 쏘도 카운터가 진짜 아깝죠. 맞아요. 샤프... 에이앙... 앉아계시면 안 돼요. 혼납니다. 많이 많이 혼나요. 그래! 밟고! 약간 기다렸죠? 잘 기다렸죠? 매크로야! 역시 거기서 매크로야! 가프를 뽑는다! 와아... 이것이 태켄킹 심리. 그런거랑 관계없죠. 아니야! 원투가 늦었어. 그리고 번개착이 상당히 피는 거 같던데요? 일캠 꽝! 파파! 일캠! 아프죠? 양잡기... 슈...돌! 잘 깔아놨고요! 끼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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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캔! 엘캔! 플래싱! 톡톡! 나이스! 파파! 역가드! 패턴... 걸어보긴 했는데 실패! 죽고, 죽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만 라셔몬! 맞고 스타망 저는 테켄킹 심리 같은게 아니라 그냥 게임 막 하는거에요 동네 막 눌러 아저씨 레벨입니다 근데 동네 막 눌러서 아저씨가 고급 스킬 쪼금 쓸 수 있는거 그 정도 레벨인거에요 반호 초스카이 쏜건데 좀 아쉽죠 나이스 어퍼 라쇼몬! 협약 빤빤빤빤빤 한 번 더 앉으세요 계기셨네요 그러면은 굿바이 깔끔, 편안 웬어퍼 안되구요 에이앙 빰, 폭, 툭 빰, 빠밤, 빰 원투 안되구요 빰, 로하, 꽝 그런거랑 관계없습니다 제가 한테 배우시면은 쉽게 배우실 수 있어요 진짜에요 진짜에요 로하, 캡터스 좋아요 그래 매크로 매크, 로 야, 삐 안되네 웬어퍼, 삐 아아아아니야 너무 오우 제가 그렇게 뭐 손이 좋은 스타일이나 그런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다 따라하실 수 있습니다 포 꽝 을량 카운터죠 발기 빰 빌 빌 캔 포스리가 확장이에요 좌스카 실패 빰 웟 하단 이런 늦었자노 나이스 캐치 좋았네요 그바이 원투 따닥 쏘드 안되는군요 호 로하 꽝 망했어 나이스 그 저거 상단이냐 중단이냐 로 2위를 걸고 계시는데 조금 익혀졌죠 밟고 밟고 매크 밟고 매크로야 굿바이 고라쌤이 붙여준 별명입니다 저기솔명은 매크로야 라고 밟고 저한테 배우시면은 금방금방 익힐 수 있어요 근데 매크로야 색깔이 좀 많이 먹게 되는건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눈이나 손이 좋은 스타일이 아니라서 여러분들도 다 하실 수 있어요 제가 하시는 하고 있는건 밟고 왼오퍼 백태시오퍼 크랙 빰 빰 빰 노우 원 엎어 엎어 나이스 정지 철권의 위력입니다 빠밤 적거리를 잘 못잼 하지만 괜찮네요 매크로야 굿바이 원투 실패했구요 에이앙 빵 푸싱 카운터 계기시면 절대 안됩니다 이번에는 안 드시겠죠 그러면 오른잡기 끽 끽 끽 플래싱 3타 안되구요 나이스 당근 빠짜져 궁디팡 팡 안되네 짠발이 왜 나가 발목썼는데 라운드 3 하 하 하 이런 죄송합니다 아니야 이렇게 쉽게 2라운드 따고 쉽게 1라운드 내주면은 똑같잖아 바보니 리캔 네 유튜브하고 있습니다 썩을래 뿐께 엎어 아니야 느낌표 유튜브 치시면은 유튜브 주소가 나와요 량 확정 꿈틀거리지마 안되요 샤프 호밍기 땀 로 파 안되네 이런 리캔 벙개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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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그만쓰세요 아 망했어 땀 왼 왼 잡기 왼 잡기 램플라가 확정 매크로 야 그바이 매크라이닝 유튜브 공부 보면 공부돼요 음 음 강의 영상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경기를 하는 중에 상대방 심리나 솔12637님 팔로 고맙습니다 팔로 땡큐 심리 쿨러 가는거나 아니면 딜캐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데스를 하기 때문에 음 음 강의 영상은 좀 지루하잖아요 근데 데스 영상을 보면서 중간중간에 소스만 딱딱 빼먹으시면 됩니다 알 떼요 참 쉽죠 원 탭 하단 이런 늦었어 아 맞으면 막은 것 같았는데 착각인가요 하단 이건 늦은데 인정 그래서 생방 보는게 이득 하단 흐하하하하하 그냥 지른 거죠 엠플라를 빠밤빰 안되네 그래 빰빰빰 빰빰빰 톡 톡 톡 로 원 원투 로하투 메크 톡 발 고 실패 하단 외치면서 맞는게 더 멋있나요 네 트수는 원래 그런 재미로 하는거죠 그렇지 않나요 스트림은 올리는 재미도 톡 에이앙 야 헐 일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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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단 원 톡 자 슬카 이 때를 노랬어요 굿바이 아니군요 매크로야 안되는군요 나우 던 라샤먼 라샤먼 레이즈원 음 그으으으으강 그으으으ab takiego 뭐지 왜 맞았지 투수는 그런재로 하는겁니다 무투규헨 나이스 키보드로 초석이요 쉽습니다 키보드 좋아서 쓰기가 쉬워요 저를 믿으십쇼 저는 여러분들에게 거짓말하거나 속이지 않습니다! 하핳 아니요 위캔 첫 3칸 2 굿바이 게이지는 곧 3칸 절명콤 나올 수 있는 건 순식간이죠 으양 빵 죽었다고 한다 레이징 스톰이 절기다립니다 빰빰 레이징 스톰 더블 넷 분깹 톡 원 로하 툭 퍼스리 로하 툭툭툭 슈 돌 안되네 샤프 로하 투 빰빰빰 에이에이에이 commodity 좋구 키보드가 정확한 입력이 더 쉽기 때문에 그 레버보다는 소스트 쓰기가 더 쉽습니다. 음.. 쪼금만 더 침착할걸? 아깝네. 포밍기 안되구요. 어퍼, 나이스, 에이앙, 확정은 아니에요. 샤프, 빰, 빰, 로하, 투, 빰, 카운터!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어때요? 참 쉽죠? 파랑 너무 멋있음. 아니야, 왜 앉았지? 그전 거를 앉아야되는데. 혼난다고 아까마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마는. 로하,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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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요렇게 타이밍도 한 번씩 흩뜨려주시구요, 팔꿈. 빰, 빰, 매크. 빰, 매크로야 3타, 매크. 빰, 빰, 안되네. 이런. 매크, 로야 2! 우와, 저게 저렇게 피해지네. 그렇죠. 하지만 번개치기는 피해지지 않는다는 거. 이야, 이야, 이야. 그만 깨끗해요. 좀 더 타서 왜 무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백두산 펀치 쓰다가 카운터로 맞은 거예요. 카운, 카운터. 나이스. 컴보 욕심 내기말고요. 로하, 투. 죽었네. 공중에서 맞았으니까. 살지도 몰라. 라셔몽. 팔았네요. 그리고는 리뚜겐. 죽고. 라셔몽. 빰, 폭. 쓰리. 하단. 이 컬을 어떻게 맞죠? 개미. 안 돼요. 혼납니다. 많이 혼나세요. 지금까지 그걸로 많이 날로 드셨으니까. 이제 혼날 시간. 캑터스로 굿바이. 음, 어서오세요. S.A.S.P.T. 888님. 아, 어서오세요. 플라 커킥에 하단의 피가 있습니다. 플라 횡각으로 중단은 피하고. 하단은 플라 커킥으로. 하단의 피로 피하고. 음. 하. 너무 잘하셔. 플라 자세하고는 무슨 스킬이냐고요. 플라 잡으신 다음에 9나 8로 오른발 누르시면. 그 기술이 나가요. 노즈 셔플 캐치 잘했고요. 1, 2, 풀. 빰빰. 노우. 아니야. 왜 중단이었죠. 이거 십사. 빰. 뽀뽀. 카운터. 굿바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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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플라 커킥으로. 부동권 하단을 깨는 겁니다. 어때요? 참 쉽죠? 1, 2, 미들. 나이스. 시도는 좋았다. 이런. 아니야. 어퍼. 아깝다. 왼플 쏴볼걸. 그럴 용기가 나에게 없죠. 한 번 더. 나에게. 질품 같은 용기. 아니. 원초쌌는데. 꽝. 호. 꽝. 톡. 안되고. 귀찮다. 개이스. 진짜 너무 귀찮다. 미쳤다. 바람 겁나 멋있어요. 고맙습니다. 포스리. 왜 안나갔죠? 죽고. 하단. 안됩니다. 포스리. 푸싱. 카운터라고 아까부터 말씀을 드렸었는데 또 손을 내놓으셨네요. 멋된 손. 삐. 삐. 미들. 미들.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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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톡. 폭. 카운터묻. 이 캔. 이 캔. 이 캔. 스탠드 업. 다아압. 저걸. 또 쓰신다. 또. 또. 포 3가 확정 원 투 앤 어퍼 포 3가 확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카운트 탓기 좋았죠 매크로야 굿바이 잘했다 음 오늘 유튜브 영상거리가 엄청 많이 나오고 있네요 뮤직은 건 빼고요 원코인의 털림 무엇 굿바디 무엇 슬슬 강등 플래그 뜨실 것 같은데요 계산이 맞다면요 해 유즈님과 싸운거 기억에서 삭제 자 여기 보세요 그 맨인 블랙에 나오는 그거처럼 나이스 차 스카이 벽걸이 완벽하죠 일어나셔야 될 겁니다 계속 제가 강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셔야 돼요 원 투 풀 포 3 원 투 띠양 꽝 꽝 패턴 들어가죠 한번더 갑니다 안되는군요 로하 이거 다 이긴 게임인데 이거 치면 어떡해 그거 빰 카운터죠 메모리 하단 아니군요 중단이었어 띠양 오름 잡기 오랜만에 나오는 거라서 상대하기 조금 어려우실 거에요 투 원 원 투 맨 어퍼 꽝 원 투 풀 톡 톡 톡 원 투 따닥 안되네 상대하기 무엇 샤프 아니야 그거 안썼어 뭐 안 써도 관계는 없죠 나이스 네크로야 3타로 렛츠팀 피스 굿바이 고생하셨습니다